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뭘까요? 잘라진 부분 입니다. 이렇게 잘라져서 이 내부를 보여주는 거에요. 여기도 잘라진 부분이에요. 이 안에 보니까 빨간게 보이고, 이런게 보이고. 이게 뭘까요? 혈관인데, 이걸 잘라서 보니까 혈관 안에 이게 백혈구이고, 이게 적혈구이고, 이게 잘라진 혈관 벽. 여기도 잘라졌죠. 이게 적혈구입니다. 보면 지금 이 백혈구가, 이 백혈구는 T세포가 아니에요. 호중구라고 부릅니다. 호중구라고 부르는 백혈구가 뭐하고 있어요? 줄 서있죠. 그렇죠? 뭐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얘는 지금 혈관 안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들어오는게 아니라, 얘는 두 번째로 얘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들은 벌써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혈관 안에 있어야지. 왜 나갔냐고 하면 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 들어왔어요. 이 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이 병균입니다. 그런데 병균도 종류가 많죠. 그렇죠? 종류가 많은데, 뭐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공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뭐처럼 생겼어요? 포도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포도알처럼. 포도알처럼 생겼다고 포도상.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공같이 생겼다고 구. 그러니까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상 구균. 여러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아차 잘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포도상 구균이 돼. 조심해서 부르세요. 포도상 구균이 지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딱 들어오면 이 들어온 부위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 속에 이렇게 백혈구들이 지나가다가 어? 여기서 이 백혈구도 이 병균이 들어온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백혈구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녀석이 T세포입니다.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모여드는 T세포들. 그리고 이 녀석은 B세포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때는 이 T세포 혼자서 죽여요. 그런데 병균이 들어왔을 때는 B세포가 T세포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습니다. 이 B세포가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B세포는 항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요. 그러면 이 항체는 뭐 하냐 하면 병균에 탁 올라 붙어요. 올라붙어서 병균이 마음대로 쉽게 활동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B항체가 뭐 같아요? 범인을 탁 채보해서 제일 먼저 탁 채우는 게 뭐예요? 수갑을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수갑입니다. 참 희한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우리 몸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쭉 배워들어가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지혜가 깃들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수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갑들이 가서 탁 탁 수갑을 채워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줬죠. 그렇죠? 일단 수갑이 채워져야만 호중구 여기 빠져나왔던 호중구가 이 수갑이 채워진 포도상 구균을 쫙 잡아먹어요. 이거 학조하는 사람?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균이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죠. 막 염증이 나고 곰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병균이 침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암세포가 매일 생기듯이 이런 병균도 매일 침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탁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는데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호중구를 실제로 그림이 아니고 이제는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거예요. 본래 호중구는 그냥 이런 거 본래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 이 호중구가 이 수갑이 채워진 이 병균을 접근해서 거리가 딱 되면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호중구가 이렇게 손을 쫙 뻗어요. 뻗어서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어떻게 해요? 쫙 잡아요. 잡아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입이 벌어지죠. 그렇죠. 벌어져서 병균을 어떻게 해요?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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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탁 닫아요. 그래서 병균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이 호중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병균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병균과 같이 죽은 호중구들의 집합체 그 덩어리를 고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죽은 호중구들이 쫙 먹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를 병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암세포도 죽이고 있고 그런 현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호중구가 병균을 죽이는구나. 이것만 보면 안 돼. 그것만 보는 것은 무엇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거 해 주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성령이 돼야 될까요? 왜 이런 거 하나님이 해 주는 거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몰려가서 어떻게 되면 이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죠. 켜지면 T세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어디서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내 몸 속에서 생기게 있는 암세포가 죽는 현상, 병균이 들어와도 병균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과학적 사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확실히 증명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안 돼요. 암세포를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를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경우는 언제에요? 병균도 못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기가 막힐 때, 상대방을 미워할 때,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뭐에 반대에요? 사랑의 반대, 진선미의 반대. 그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배신 당겼구나. 그러면 이거 안 돼요. 기가 막혀 죽겠네.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을 딱 들다보면 결국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고 살아야 돼. 가능하면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래서 가능하면 생기를 받고 살아야 돼. 내가 생기를 화를 내서 이 자식 두고 보자. 그러면 뭐에요? 그날 밤부터 잠도 잘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모든 유전자가 사망적으로 변해가고 결국은 내 유전자들도 생기를 못 받아서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다 의학적으로 자세히 유전자 의학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생기,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이 힘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꺼지고 사망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유전자는 창조된 글자. 그래서 유전자가 창조된 글자라는 사실은 과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인간 개념 지도, 유전자 지도 제가 살짝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완성됐다 라는 기사가 2003년, 벌써 20년 전이네요.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 국립인간 개념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전자를 생명의 책 그래서 왜 생명의 책이냐? 암세포가 생겨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나를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 프로그램이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야! 그 유전자 글자를 생명의 책을 우리 인간도 드디어 하나님이 만든 책을 신이 만든 책을 우리 인간도 이제는 해독할 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들을,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를 하면 이런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생겨서 이 암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뭘 해놓자? 암세포 생겼을 때 암세포 죽이는 방법 즉,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세포가 내가 만든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계획이다.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라는 글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에서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는 뭐 하냐? 유방세포 안에서 이 물질을 생산해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해 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꺼져 버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막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고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리고 또 여기를 봐도 이 PO13 물질이라는 물질을 여기서 이 유전자가 생산하네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해 버리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 종양 억제 단백질. 종양 억제 단백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속상할 일도 많고 기가 막힐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꾸 이 발암물질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의 정상 건강한 세포를 자꾸 암세포가 되도록 해치는 그런 물질들이 참 많잖아요. 담배 연기만 해도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발암물질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물질들 때문에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해. 그럴 때 안 돼. 암세포로 가면 안 돼. 참아. 암세포 쪽으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완전히 억제돼 가지고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으면 그때 정상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시 생기를 보내서 다시 작동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약할 수도 있어요. 참 잘 되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 저도 의사지만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이런 유전자 지도도 없고 유전자는 변하지도 않는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멍청이들이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유전자가 변하고 이런 유전자는 이런 일을 하고 다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잘 알게 되면 누구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 첫째, 글자부터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글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암세포로 변질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나면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했을 때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를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암에 걸릴 것도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또 인간들이 암에 걸릴 것을 미리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죠. 그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하면 맨날 눈물에 씨앗을 먹고 살 거라. 그러니까 맨날 속상하고 기가 막힐 거야. 맨날 욕심부릴 거고 맨날 이기심을 발휘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창조 주는 예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왜 인간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런 것을 성경을 공부를 하면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고통 속에 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나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자. 벌써 하나님은 고통을 받을 줄을 알았고 그 고통을 그래도 그 속에서 받지 않도록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그 계획을 다 유전자에 짜놨다고 그래놓고 오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뭘 사랑해요? 서로 왼수가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자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고 왜 암에 걸리면 해수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타나요. 무슨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이렇게 병들고 고통받을 것이란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만들었냐? 그렇죠? 만들면 안 되지. 이걸 알아야 해요. 왜? 왜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2부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깊은 진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런 유전자를 깊이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암 걸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암을 낳도록 또 하나님이 의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깊이 여러분이 의문을 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면 아, 그렇구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진리가 더 확실해지죠. 그렇죠? 그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2부 세미나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면 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제일 첫째는 아, 이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 이 우주가 분열이 되어버렸어. 분열됐다는 말은 분열됐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면 어떻게 돼야 돼? 통일되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분열이 돼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분열이 되어서 지금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뭐하게? 통일되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분열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통일시켜야지.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상에 애들을 만들면 애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고생하고 미안해요? 안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잖아. 왜 다 죽어요? 유전자가 계속 망가지니까 결국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안져야 돼요? 왜? 우리의 죽음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린 죽어요. 그러면 책임지면 어떻게 져야 돼요? 우리의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대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와! 그렇구나!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석가모니처럼 평생 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계속 없는 답을 찾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밝혀지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유전자에 나타난 암에 걸리게도 되어 있고 걸리면 암도 낫게도 되어 있고 처음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강의 도중에 박사님 그런 인간이 처음부터 암 걸릴 수 있게 돼 있었네요? 왜? 뭘 보면 알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도록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암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해 놓으면 뭐예요? 암 걸리게 돼 있어. 그려놓고 또 뭐예요? 또 암 걸리면 또 암 죽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장난이야?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런 의문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43년을 뉴스타트 생활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되면서 결국 뭐가 풀렸다? 수수께끼가 풀렸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그래도 왜 인간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는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좀 고생했죠? 그래서 내가 꼭 너희들의 죽음은 내가 꼭 뭐예요?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약속한다. 이것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이 아차 잘못 보면 그걸 명령으로 보게 됩니다.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그거를 다 깊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뭐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 다 합하면 뭐가 돼요? 구, 약, 신, 약 옛날에 한 약속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유효했던 약속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효화된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약속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은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죽어도 다시 너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이 그래서 저는 2부 세미나 여러분이 지금 1부를 통해서 이런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를 배우시면 역시 유전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생기를 줘서 운전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어 있구나 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 마음이 아주 우리는 그렇게 되었구나. 하늘에서 왜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났냐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돼지와 산돼지는 다 돼지예요. 집돼지는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서 코끼들의 상아가 자꾸 없어진다. 상아를 형성시키는 상아를 구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실제로 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집돼지는 집돼지는 집에서 키워서 몸생김새라든가 이런 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산돼지하고는 뭐예요?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다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이 산돼지는 뭘 갖고 있어요? 송곳니, 송곳니하고 땅을 파고 토토리도 캐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산에서 살려면 필요하죠. 그런데 집돼지들은 이게 점점 퇴화해요. 왜? 주인님이 땅 팔 이유가 없어요. 주인님이 맨날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 송곳니가 구태여 필요가 없어요. 본래 집돼지들은 꼭 같은 것이 있는데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돼지가 잡혀와서 이제 울타리에 갇혀 가지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맨날 먹고 살면서 이야 이거 참 편안하네.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팔자가 됐냐 하는 동안에 집돼지의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돼? 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산돼지와 집돼지는 그 모습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강아지의 종류가 많은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개가 본래부터 그렇게 종류가 많았을까? 안 해요. 개는 뭐부터 시작해요? 늑대부터 시작해요. 모든 개는 그 솔로 올라가면 늑대예요. 그런데 늑대 중에 순하고 말 잘 듣는 것을 골라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색깔은 색깔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색 늑대가 있다면 갈색끼리 교배해 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갈색 늑대가 돼요. 또 흰색 늑대가 있다면 뭐예요? 그 교배를 시키니까 자꾸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다 같은 늑대예요. 나중에는 작은 것끼리 교배시키고 또 더 작은 것끼리끼리끼리 교배시키니까 후손들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생각이 깊고 친절하고 그런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것들만 자꾸 교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골든 리트리버 같은 색깔도 금색이고 얼마나 걔네들은 말 잘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배종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긴 게 교배를 시키니까 뭐에 문제가 있어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하지만 관절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교배시키지 않으면서 야생 개는 야생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개들은 유전자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개가 무슨 개예요? 진돗개 그 진돗개는 야생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배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죠. 인공적인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겨울에 추위도 잘 견디지 못해요. 이 진돗개들은 영하 15도 그래도 끝도 없어요. 추위도 잘 견디고 병도 잘 안 나고 그래요. 우리 사랑이는 진돗개는 약간 까칠한 성질이 있어요. 까칠한 성질.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하나도 까칠하네요. 그저 누구든지 안녕하세요. 그 사랑이 같은 놈을 수컷을 구해서 교배를 시키면 점점 점점 뭐예요? 아주 순하고 사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보면 여러분 산책 데리고 나가세요. 목줄을 바꿔서 다른 개들은 어떤 개들이 많냐고 하면 자기 갖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끌려 당기는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이 목줄이 절대로 당기게 안 가요. 이렇게 가다가 목줄이 당기죠? 그러면 지가 서. 지가 서서 주인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다 봐요. 그래서 절대로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만? 그러니까 야생이니까. 여러분 교배종들은 사냥 본능이 점점 없어져요. 야생 사냥 본능. 그런데 진노계들은 야생 본능, 사냥 본능이 아직 남아서 뭔가 뽀시락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두들어질 게 있다. 토끼가 왔다 갔다. 사슴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미쳐! 그냥 유전자 본능이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우리 집돼지 나왔네요. 그렇죠? 산돼지는 없냐? 산돼지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데이터 2에 옮겨 놓아요. 그래서 집돼지하고 산돼지 같은 거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집돼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산으로 보내면 돼요. 산으로 보내서 관찰하면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1대, 2대, 3대 그래서 약 9개월 내지 1년 2개월 후면 완전히 후손들이 산돼지로 돼버려요. 그리고 송곳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송곳니를 나오게 하려면 지금 오랫동안 꺼져 있었던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에 뭐를 보내야 돼? 생기를 보내야 돼요. 그거를 돼지지가 하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는 생기도 뭔지도 모르고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그 한 생명체의 웰빙, 생명체를 잘 살도록 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에 와서 박사님 강의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예요? 너 이제 산으로 갔구나 해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집돼지로 변했던 그 돼지를 산돼지로 어떻게 해?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것은 여기하고는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 겨울 내내 바짝 죽어 있다가 봄이 오면 어떻게? 꽃봉우리가 나오고 드디어 꽃이 피는 것도 누가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보내야만 꽃이 피게 돼 있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것처럼 그래서 참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는가? 안내긴 왔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무엇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기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기 올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서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분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네! 무지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 송곤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그 유전자 지도상으로 돼지 유전자도 한 만 몇 천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송곤니를 다시 만드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그 유전자 지도를 아시는 분은 돼지를 만드신 분밖에 몰라요. 그 정확한 위치에 붙어있던 노란색 물질, 매칠기를 떼어주시면 그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송곤니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가 없는 과학은 사실의 과학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과학은 뭐예요? 이것은 진실의 과학. 그 속에서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진,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실과 함께 알 때 우리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키워지고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대신에 뭐예요? 화를 낼 수 있는 내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병에 반병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반밖에 없네요. 그런데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밖에 없잖아. 그게 선택인 줄 몰라. 자기는 반밖에 없잖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통해 그 위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권을 항상 내가 벌써 물을 누가 먹었네. 반대만 게 없잖아.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유전자 팍팍 꺼버리는 거야. 그렇죠?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이 반 밖에 안 마셔버렸네. 나를 좀 생각을 했네. 참 고맙네.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고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렇죠. 생명과 사망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앞으로 생명적으로 나는 갈 거야. 앞으로 나는 항상 생명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가시면 나는 생명적으로 가기로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동식아, 내가 생기를 보내서 너의 선택에 응답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참 이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도 내가 그냥 흰색 꽃, 라일락은 져버렸더라고요. 빨간색 꽃들이 피어 있는데 우리 이재숙이처럼 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꽃 피웠네.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다. 유전자 생기를 좀 받아야죠. 그래서 좀 뉴스타들을 잘 하시는 분은 이재숙이가 주책인 것처럼 그런 주책을 좀 부려야 돼요. 그래서 본래 주책이라는 것은 술주자에다가 술 먹고 난동부린 것을 주책이라고 그러지만 이재숙이 같은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생기를 주는 책임을 주시고 생기를 줘요. 저 나이에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숙이가 노래 안 해도 얼굴만 이렇게 쌍판만 봐도 유전자가 켜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주책이 되세요. 주책이 안 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점잖다고 해요. 점잖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이 든 척 해? 왜 그렇게 늙은이처럼 살려고 그래? 사람이 점잖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뉴스타트의 문화는 그런 문화, 점지 않으면 자꾸 늙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유전자를 끄어가고 우리를 죽음으로 빨리빨리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좀 점잖 빼지 마. 왜 자꾸 늙으려고 그러니? 그래서 저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제가 점잖을 빼면 한없이 점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제가 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책도 부리고 그래서 제가 부리는 주책 중에 여러가지 주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걸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부리는 주책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나는 요즘 와서 눈을 깜빡이기가 싫어. 눈에 이상이 생겨서 눈이 아파? 그게 아니고 눈을 깜빡하는 동안 당신을 못 보잖아요. 그 얘기를 옛날에 한 번 했던 지금 평생 두고 두고 잊지 못해서 그걸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한 한 유전자 좀 키고 살자는 거죠. 생명으로 가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살기를 이제는 출발하자. 시작하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